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 일단 한국 선수들이랑 서로 너무 잘기 때문에 힘든 경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틱트 점수는 좀 많이 벌어졌어도 내용적으로는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힘든 게임을 이겼으면 좋습니다 한국 선수들과 함께 공유해보신은 어떤가요? 한국 선수들과 함께 공유해보신은 어떤가요? 그거를 처음에 생각해, 그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스킬이 조금 더 매우 길어요 그래서 그냥 안 보여주세요 스킬이니까 왜냐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가요? 저의 정전은 어떤가요? 좋은가요? 나는 정말 좋은가요 서로 알고 있었잖아요.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연습할 때 너무 많이 해봤어가지고 일단 서로 장단점 같은 걸 잘 알고 있어서 일단은 랠리를 좀 많이 가서 일단 체력적으로 누가 좀 더 낫냐고 약간 이런 스트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너무 잘 알아서 그걸로 끝낼 볼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나서 private goals our Super 10,000 그래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할까. 혹시나 많을 수 있는 것 같고 혹시나 많은 다퇴해 그 rebels 그래서 저희 곧 지년에 대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더 안지기 때문에 조금 쉬운 것 같고 근데 What kind에 이런 것들은 추억이 있습니까? 제 계시는 저희는 1,1,000원이라는 것을 듣게됩니다. ama QA. In short, QA. 이 게임은 어떤 큰 수업을 또한 수업을 위함을 alcamb arquitecture don't worry 이제 계속 올라간 만큼 일단 10년이 1등 하고 싶은 마음은 크고 이제 최대한 1등 할 수 있게 잘 준비해야 된다 tentu aja mereka mau menang lah ya untuk kali ini dan mereka akan berusaha semaksimal mungkin untuk memenangkan 1번씩 어떻게 해야 된다 bagaimana kalau bisa mereka sampai melejit gitu dari tahun lalu dari tahun lalu ya cepat 장연 보다 그 owner 가장 너무 너무 빨리 성장 이거잖아요 그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일단 처음 이제 호흡 정식으로 맞추기 시작하고 저희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합 나가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성적을 내고 랭킹 올렸어야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생각했던 거보다 하나가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 빨리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접착해서 진짜 상황이 아니라 딱이 얼마나 많은 시합을 내게 결국에는 전이 갈 수 있는 수 있는 방에서 그래서 그냥 문을 보여 준다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perlu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에는 저희가 예전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왜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시간은 어떻게 하는지? 모아뉴 parsley 먹고 우리 사진은 מ focuses선 한국에서 우리 사진이 저의инам org 어 일단 누가 올라올지 모르고 일단 두 팀 다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거를 제가 알고 어 일본 선수들도 일단 워낙 더 체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걸로는 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신력 싸우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저희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팀 다 그쪽도 계속 얘기한 게 더 많이요 근데 또 다른 팀이 계속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